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에이트 조정원입니다. 10월에는 정말 강사들한테 너무나 바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 유튜브 강의를 좀 못 올린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복습을 할 겸 칼리 리눅스에 도커를 설치를 했고요. 지금요. 그 도커 안에다가 취약하게 여러분들이 구성할 수 있는 그 환경들을 좀 하나씩 같이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 저도 이제 교육을 할 때는요. 이 가상 환경에다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가상 환경들 하나씩 하나씩 다 구성하기보다는 이 도커라는 환경을 사용을 해서 그 안에다가 이제 칼리 리눅스 안에다가 저희가 취약한 환경들을 설치해서 그쪽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칼리 리눅스에서는 현재 2019년도 1버전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apt-get 업데이트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apt-install, doco.io라고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간단하게 이 도커 환경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도커에서 서비스들 좀 몇 개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방법들 명령어들을 기본 명령어들을 익혔는데 그거를 한번 나중에 동영상 앞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커 환경에서 우리가 웹패킹을 공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몇 개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도커에서 서치해서 그 다음 웹 dvwa라는 환경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dvw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메타스포이트 태블이라는 걸 설치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도 이 dvw는 이제 다운 벌러미리티 웹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약자입니다. 근데 그거의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도커를 제가 이미지를 설명을 했을 때 이 스탄스라는 것이 좀 많으면은 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제일 상당 것을 좀 많이 설치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없으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고 저희들이 도커 풀을 이용해가지고 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이거는 이제 용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속도들이 정해지는데 저는 그나마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3개 정도? 3개에서 4개 정도 설치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dvwa,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bwa,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멀리틸이 되는가? 발음이요. 제가 조금 좋지가 않아서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희들의 웹코트 형태들을 좀 이렇게 순서대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선 설치가 다, 이미지가 다운로드 받은 거죠. 이미지 다 다운로드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이 도커를 특정 포트에다가 연결을 해서 실행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은 81번 포트를 사용을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이 다운로드 했던 이미지를 그대로 여기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특정하게 포트를 지정하지 않으면요. 안으면은 얘가 이미지적으로 포트가 정해지게 되는 거고 보통 이제 80포트 웹서비스면 80포트로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미지 받은 것들을 바로 실행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 안에서 얘가 이미지가 올라오면서 이 MySQL 서비스나 데몬들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SS로그나 그런 위치들을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설치를 지금 현재 실행을 했기 때문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저희가 81번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로컬호스트 로컬호스트 81번으로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 dvwa인 취약한 웹 환경이고요. 요거는 패스워드 아이디어와 패스워드가 어드민 패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렇게 설치 환경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설치 환경이 나오죠. 자 이렇게 설치 환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바로 크리에이트하고 리셋 데이터베이스 있죠. 요것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면서 그 데이터 안에 스키마 정도까지 다 하면서 자동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러가 발생한 거 하지만은 에러가 발생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설치가 다 됐고요. 바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바로 테스트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SQL 인젝션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에러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에러베이스의 SQL 인젝션,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테스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얘는 그대로 뒤에다가 이제 살려 놓을 것이고요. 백그라운드로 살려 놓을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 이미지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겁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제가 책으로 썼었던 이 BWM이라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서치에 도커 서치, 서치 그 다음에 BWM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미지들이 허브가 나오겠죠. 허브 쪽에서 나오는 것들. 그래서 스타그가 이게 19개 있는 것을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설치하는 과정은 뭐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도커 풀로 이용해가지고 이 다운을 받도록 할게요. 도커 풀로 이용해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미지가 좀 많네요. 분할이 좀 많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운로드 받을 때까지 또 기다리도록 할게요. 자 모두 다운로드 받았고요. 이제 이것을 또 다시 프로세스로 동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und-p고 이번엔 82번 포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82번 포트에다가 금방 다운로드 됐던 이미지를 그대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무 메시지도 안 나왔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81번, 얘는 82번. localhost 82번.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현재 커넥트가 실패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BWA 같은 경우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초기 페이지가 PHP, 인스톨 PHP입니다. 여기로 접근하시면은 인스톨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얘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똑같이 스키마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바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간단하죠. 그래서 다시 82번으로 붙으면은 이렇게 B하고 이제 버그로 들어가시면은 2.2 버전이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똑같이 SQL 인젝션이나 그런 쪽으로 핵이라고 클릭해서 여기에서 테스트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바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BWA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치했던 DVWA보다 훨씬 더 많은 여러분들 취약점 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사실 여기에 있는 나열되어 있는 이 2.2 대상으로 나열되어 있는 이 취약점들을 모두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 그 다음에 중국까지 중국 버전까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고 하면은 웬만큼 웹서비스에 관련된 특히 모이웨킹을 여러분들이 할 때 사용하는 웬만큼 기술들은 다 익힐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환경을 통해 가지고 테스트를 하시면은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다른 환경을 한번 서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치 그 다음에 멀티에 뮤틸리데이티 멀틸리데이 말은 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아 도커서치죠. 예 도커서치 이렇게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죠. 지금 총 35개 정도 스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피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커플 해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복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제 소개하고 싶은 것은요. 이 취약점에서 여러분들이 웹패킹을 할 때 이 환경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문의들이 많이 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한 4개에서 5개 정도를 이렇게 환경 분석을 하고 그 환경을 구성을 하고 난 뒤에 여기다가 여러 가지 A라는 지금 현재 80번 있죠. 이 81번이라는 웹서비스를 통해서 여기에서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통해서 만약 시스템 침투를 했다. 그러면 이제 82번에 있는 이쪽 서비스로 내부적으로 넘어가서 이런 연계 공격을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환경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전에는 VMA 워크스테이션으로 이미지 하나하나 구성을 하면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했죠. 근데 지금 현재 이거는 칼리늑스라는 자원 하나 지금 현재 램이 약한 4기가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환경 안에 지금 여러 가지 웹서비스들을 이 도커라는 이 가상 컨테이너 이미지로 다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요즘은 구성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환경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커런, 그 다음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요거는 83번으로 저희가 실정을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MySQL 관련된 것들이 인스토리,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인스토리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파치나 이런 것들, 데몬들이 현재 동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로커러스트, 83번으로 동작을 하면은 이렇게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면은 바로 동작이 되네요. 그래서 2017년도, OWSP 기준으로 2017년도, 2013년도, 2010년도 이렇게 기준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들을 좀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요 환경도 굉장히 좋아요. 저도 요거를 이제 예전에는 교육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근데 요거는 조금 뭐라고 하냐, 친화적이지 않다고 얘기할까요? UI가 조금 이렇게 외국에 맞춰진 그런 환경이어가지고 할 때 조금 이렇게 이해하는데, 결과값에 대해서도 뭔가 이해하는데 좀 뭔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BWA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풀어보시면은 좋은 공부가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많이 했던 이제 웹코트라는 환경이 있죠. 웹코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책에서 많이 소개하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윈도우즈를 열고요. 똑같이 도커서치, 그 다음에 웹코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물론 이제 요거를 하나하나 설치하기보다는 나중에 여부는 이제 뭐 Kubernetes 같은 거나 그런 도커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익히시면은 좀 더 편하게 배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플로, 도커플로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면은 다운로드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실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도커런 마이너스 피 84번으로 저희가 설정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여기로 이렇게 하시면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88번에 보면 여기는 8080포트, 내부적으로는 8080포트가 동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코로스트 84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서 조금 작동이 안 돼가지고요. 지금 8080으로 다시 좀 연결을 했습니다. 8080으로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URL 접속을 하실 때 그냥 84번으로 접속되면 안 되고요. 여기에다 뒤에다가 대소문자 구분을 해가지고요. 로코로스트 84번으로 웹코트까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셔야 마니 이런 화면이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저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등록을 해줘야 돼요. 애전 버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계정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난 뒤에 로그인을 하시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로그인이 되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문제들을 풀어나가시면은 되겠죠. 두 개가 있습니다. 웹코트하고 웹올프라는 좀 뭐라고 하냐 CTF처럼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만들어진 서비스인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SK인젝션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81번부터 칼리눅스 안에서 도커해서 81번부터 84번까지의 포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뭐냐 그 공부할 수 있는 예,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을 이렇게 구축을 한번 해볼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구축을 해가지고요. 이 안에서 도커 안에서 이렇게 웹패킹들을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